오늘 백고 성실대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아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희 강단 말씀 평생동욕자라고 말씀을 주셨죠.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사단이 계속 노리고 공격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죠. 우리가 외치지 않습니까. 2, 3, 7나라 5천종조 보구마를 위해서 외치고 있어요. 또 교회를 통해서 선교에 대해서 강력한 마음을 또 성령께서 주시죠. 그런데 가정이 바람잘 일 없다. 우리가 2, 3, 7나라 보금화하는 데 굉장한 큰 어려움이 있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은 굳게 붙잡고 가정이 보금적 원리수를 이루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문에 부리스겔라 아굴라 부부가 등장을 하죠. 이 부부가 바울의 평생동욕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지난주 강단에서는 대살로니카가 그 현장이었죠. 그 현장에서는 굉장히 짧은 3주만 있었어요. 바울이. 바울이 3주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세상을 뒤집어 엎어놓는 그런 역사가 또 나타났죠. 그리고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베레아로 피신을 했습니다. 베레아에서는 굉장히 많은 역사가 나타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요. 베레아 사람들이 마음이 온순해서 마음이 굉장히 긍정적이어서 보금을 많이 받아들였다.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또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바울이 아덴으로 피신을 하죠. 그 아덴 아테네 아닙니까. 헬라 지식 문명의 중심지예요. 바울이 누굽니까. 지식의 대가 아닙니까. 학문의 대가 아닙니까. 지식과 이 철학적으로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현장에서 보니까 격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헬라 문화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극심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냐.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 어떤 신전까지 했습니까.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의 신전이라고 만들어놨어요. 아니 왜냐하면 신이 서운할까 봐. 혹시 우리가 이름을 몰랐는데 섬기지 않으면 서운해 할까 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들의 신전이라고까지 그렇게 극심한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보금을 선포하되 이렇게 접근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보다 보니까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들의 신전까지 보았다. 내가 오늘 그 신의 이름을 알려주겠다. 예수신이다. 그러면서 이제 아테네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논리와 지식과 철학적인 논쟁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셨죠. 아테네에서 교회를 세우지 못했다. 만큼 복음은 증거했지만 많은 증거가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고린도 지역에 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 부분이 또 뭔가 인상이 깊었던 거죠. 바울도요. 내 말과 내 지혜, 내 논리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니구나. 복음 전하는 건 설득이 아니에요. 내 아는 사람들한테 이번에 뭐 지교회당 별로 교구 별로 세 가지 초청 예배 또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지식과 내 설득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시고요. 또 겸손한 자세로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내 말이 어느 래도 상관없어요. 내가 말주변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정말 기도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 그러면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설득이 아닙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후 고린도에서 부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죠. 너무나 큰 우연의 일치죠. 무엇입니까? 생업이 같았어요. 생업이 같으면서 부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됐죠.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겐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재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선교적인 만남이다.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가 왔습니까? 사건이 왔습니까? 부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로마에서 잘 살다가 사건 사고 문제로 인해서 고린도로 추방당하듯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 있었구나. 바울을 만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사건이 있습니까? 사고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강단 말씀 붙잡으면요. 이 안에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권면했습니다. 평일에는 텐트 메이커의 역할을 하면서 자비랑 성교를 진행했죠. 이 기간이 1년 6개월이에요. 1년 6개월 동안 부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텐트를 만들면서 또 안식일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일어났죠. 1년 6개월은 훈련된 제자. 제자로 훈련되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부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요.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구약 성경의 대가입니다. 이때 당시는 신학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경하면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대가가 아볼로예요. 지금으로 생각하면요. 신학교 교수님이에요. 성경학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부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 신학교 교수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뭔가 모자라요. 너무나 박식한데 뭔가 모자라요. 뭐가 모자랍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몰라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리스도로 통해서 오시는 뭘 모릅니다.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4대인전 19장에 봐도 같은 일이 일어나죠. 4대인전 19장에 보니까 바울이 교인들을 만나요. 믿음이 좋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 교인들이랑 바울이 대화하다 보니까 뭔가 이거 좀 이상해요. 그래서 바울이 딱 묻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그 애들이 뭐라고 하죠? 성령이요? 우리는 성령이라는 단어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예수에 대한 복음을 영접하고 들었는데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볼로도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따로 불러내어서 양육을 한 거죠. 아볼로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학식과 그 지위인데 겸손한 마음으로 또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셨죠? 훈련된 제자가 제자를 양육한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토일 시대를 맞아서 또 교회적으로 또 랩노트도 훈련하고 우리 어른들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제자를 남기는 그런 237나라 오천중조 복음화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목이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이 확실하면요. 문제가 많아도 눈빛이 흔들리지 않아요. 정체성이 확실하면요. 아무리 가난하고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우리는 거기에 낙심되지 않는다니까요. 왜?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돌파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나. 그래서 현장에서 빛의 망들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빛에 대한 증언자입니다. 본문 6절 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지금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있었죠. 이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은 이제 세례 요한이구나 알 수 있죠. 세례 요한은 어떤 자라고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영육관의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증조 할아버지가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이삭 야곱이에요. 엄청난 믿음의 가문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축복하셔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채색옷을 입고 다녔어요. 얼마나 영육관에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합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형들이 요셉을 시기에서 노예로 팔아버리고 또 그 과정 가운데 감옥에 갇히고 지하감옥에 있고 이런 기고한 일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이 없으면요. 한없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문제와 사건이 오면 힘들죠. 견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없이 무너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납니다.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나면서 뭘 고백해요? 자기 인생의 정체성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내 운명이 기고해서 하나님이 없어서 지금 나의 문제와 사건과 내가 누외로 감옥에 간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구나.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웠겠죠. 그러나 형들을 만나본 순간 자기의 정체성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을 왜 보내셨습니까? 그 보내신 목적이죠. 7절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빛에 대하여 증언자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빛의 망대를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굉장하죠. 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생명체계 이름이 기록되게 하신다. 이거는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요. 갑자기 꿈에 나타나서 예원교회로 가라. 거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꿈만 꾸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구원이 쉽게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방법을 안 쓰세요. 정말 특이한 케이스가 사도바울 아닙니까? 바울은요. 초자연적인 현상을 체험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만 하지 않았습니까? 다메석도상에서.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복음을 선포해 주시면 되잖아요. 쫙 안 풀어줘요. 그냥 사오라 사오라.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것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십니까?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세요. 예수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설명하면 되는데 사람,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서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신기하죠. 우리 사도인년 10장의 고넬류 백부장 우리 아시죠? 백부장도요. 어떻게 됐습니까? 백부장이 환상을 보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또 이때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왔는데 천사를 하잖아요. 백부장이 천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시고 이렇게 영접까지 시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그런 얘기 안 해요. 어떤 사람이 올 것이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올 것이다. 사역 잘하고 있는 베드로를 굳이 불러내어서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뭔가 개신을 보여주셔서 하늘에 뭐가 나오고 먹지 말라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고넬류의 집까지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를 보내서 보금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에디오피아 네시도 그러잖아요. 멀리서 온 땅끝이에요. 땅끝이 우리 곁으로 왔어요. 그게 지금 이 시대의 우리 다민족들 아닙니까? 다민족들이 보고 지금 에디오피아 네시아에 와서 이제 가는데 사마리아에서 사역 잘하고 있어요. 지금 빌립이 증거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더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몸이 하나인 게 너무 부족해요. 빌립이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광야로 가라. 굳이 빌립을 불러서 네시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읽고 있는 이사야 성경을 또 해석하면서 보금을 전달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니까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바리요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보금을 전하는 그 발걸음 하나는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빛의 명대가 되어드시길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23절에 보니까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세례 요한이 뭔가 계속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왔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네가 누구냐. 세례 요한 이름 모르겠습니까? 한마디로 무슨 권리로 네가 세례를 베풀고 이런 걸 하느냐. 따지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사운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사여서 40장의 말씀을 인용했거든요. 이사여서 40장 1절에 보니까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는 어떤 소리를 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백성들을 위로하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네가 훈련을 안 받아서 그 모양이지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건 위로와 복음적 메시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가 기도를 징그럽게 안 하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3장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자기 인생에 주인된 사람들 그분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위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또 9월달 교구별로 또 기관별로 우리 새생명 초청 예배를 또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또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놀라운 말씀이 저는요. 누가복음 6장 38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주는 인생이에요. 공부해서 남주냐 맞다 그러잖아요. 남주는 거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를 전달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 축복 받았습니까? 받았든 안 받았든 우리는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 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있게 우리에게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어도요 병 걸려요. 예수를 믿어도요 마음이 무너지고 우울감 찾아올 때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아쉬상생활 열심히 해도요 경제적인 문제 올 수 있어요. 가정의 환란도 올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죠? 내가 평상시 내 축복을 나누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고 많은 사람들을 섬겼다. 그러면요 그 헤아림으로 너를 헤아려 주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병에 걸렸냐? 너의 치료는 급속하게 빠를 것이다. 경제에 문제가 왔냐? 너의 응답은 신속하게 빠를 것이다.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평상시에 내가 삶운동이 얼마나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이런 부분 하나님이 보시는구나. 그런 부분이겠죠. 그러면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가는 곳마다 기적이 상식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사업이 지금 완전히 힘들어져가지고 산이 많이 이런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굉장한 궁핍한 분들 계십니까? 질병 걸린 자 있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먼저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도 만나셨지만 누굴 우선순위 하셨습니까? 병든 자 가난한 자 지금 죽어가는 자 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신 분이 예수님의 발걸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제 주변에 어떤 사람에게 저를 보내셨습니까? 저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셨어요. 한 임금이 있다. 그 임금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백성 그 부하들한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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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에 이불옷을 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아 주었다. 그러니까 부하들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왕인데 아니 주인님 언제 저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아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 있습니까? 그들을 섬기는 게 하나님께 한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한 것과 같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우리 구역의 한 영혼 장결자 한 영혼 전도 대상자 한 영혼 관심을 갖는 3인 1조 3운동의 주역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건합니다.